전기가 꼴받는 이유 넘사안함 하나만 때려 좀 모두 때리는 킹선 가스 슬기를 쓰면 고민 끝 빨 pottery 왜케 배터리 충전했어 소니 안가지 좋은 카드 맞나?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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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 죽어라 빙크 뿅 빙병 어 당신은 죽었습니다 푸팅 과정 푸팅 앤 정 당신은 바나나를 먹었습니다 그건 영양가 있고 살짝 마법에 걸린 것 같아서 당신을 치유합니다 바나나 먹는 미친 로버 메카묵슬라 아니 이거 끌거대기 넣고 파지직 강화 때리자 가루씨님 제 학생 중에 가루씨랑 너무 똑똑 닮은 학생이 있어서 무서워요 가끔씩 기한테 너 슬더스 잘하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슬더스 장래희망 슬더스 넛을 잘 안선생님 첨탑에 오르고 싶어요 두노셀 한번 해야겠네 두노셀 안선생님 두노셀 이넘강 이넘강 맞아? 라가블린을 집어 던지는 미신로봇 어 전타 떴다 내 이똥댁으로 어떻게 이방이김? 난 죽음을 택하겠다 잘뜨긴 했지만 잘된거랑 별개로 너무 약하 뭐야 떰싸 뭐야 아니 저게 뒤있게 죽네 떰싸의 신 오클뿔 상점가서 구급상자 하나 사면 된다 화상걸리는 미신로봇 화상걸리는 미신로봇 레이저 포인터 레포 강력하겠는데 힘쎄고 강한 디펙트 만약 내게 묻는다면 나는 왈도 음 굿 근데 괄호씨님은 누가 상금걸고 풀더스 대회한다고 하면 나가셔서 5천시간의 위용을 보여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 운빨게임 많이하면 운 죽어져서 잘되나? 뭐 나가기야 하겠지만 아니 딱지 많이 치면 딱지가 잘 붙나? 마작근 날려내가지고 찌모 잘나는건가 드로훈련 많이 해서 6월근 드로훈련 많이 해서 10파납산이요? 드로훈련걸 누가봐 뭐..뭐야 잠깐 방금 어떻게 아니 영코스에게 어떻게 뽑았냐 씨 개고수 이게 듀얼근이지 카드와의 유대 내 카드뭉치와 내 친구들을 믿어 아 뭐지? 샌드? 시위기 테스트 모드 금지 테스트가 머스장관 허브 어디갔냐 허브 하위모도 내놔 위모 위모 하위모 합학이다 공해 에너지 무공해 에너지 뭐집지 무공해로 가자 호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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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흘 뭐해 이모 분함 이모 분함 게노삼 잘 잡네 이게 다 디펙트가 강력한 탓일까 빙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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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에어우 아.. 더 부설컬 더 부설컬 따다다다단 따다다단 드로우모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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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모잉 이 지겐데 간다 전류타격 전류타격 올때마다 궁금했는데 아파기에 그려진 디펙트 양쪽 어깨에 삐져나온 것 대체 뭘까 누구한테 맞아서 선선이라고 튀어나왔나 망토임 망토 저거 저거 뭐라그러지 케이프 어? 하위모다 하나를 위한 모두 하위 하위 노상목 아 이게 이기네 이게 이기네 이게 이기네 ㅈㄴ 4파기 1 좀 하시지 등 안할꼬야 이규준 압박이수 액처에서 뭐냐 언개의신 이건 좀 많이 맞을거같은데 어차피 저기서 자면 될거같다 아 위모 들고가는게 낫겠지 어 드디어 압박이가 마참네 야 이거 그로 잘 뽑아서 꿀바라네 유얼 배터리 아니 부작 넣었으면 하나는 위에 나오는게 옳게 된 섬탑 아니겠냐 망할 으응 두장 다 밑에 처박힐거야 어쩔 합작이 어쩔 디펙트 그래도 다시 시작까지 다시 시작도 합세하니까 그나마 좀 낫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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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않아 not bad 훌륭합니다 구급상사 있으면 세지겠는데 구급상자 안녕하세요 구급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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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Brussels 생강 금강저 파격용 인형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금강저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새 턴 보이는 모드입니다 음...모드... 함색 펀드 냉정함 어우 역겨워 저거 뭐야 음... 음... 아무것도 못하죠 아니... 공생 바이러스 필요 없어 자 단지 음... 음... 폭포 축전기 축전기 나부랭이가 필요한가 어 왕위모 이러면은 홀로그램 강화해야겠네 또 꽃 빠지겠다 이놈이야 이놈이야 저걸...뭔수로 박냐고 진짜 달페이스하기맵이다 이거 진짜 달페이스하기맵이다 이거 진짜 달페이스하기맵이다 이거 도마뱀 도마뱀도 빠지겠는데 도마뱀도 빠지겠는데 하위모 오버클럭 설류사격 에너지 없다 인생 일정 3 2 3 4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노답 누클리어 노엔서 백노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야, 방어도 든든하네. 아주... 아, 이거 전타 빠지는데 쓰면. 여기서 하파기 뽑고 전타로 마무리 하는 상상 했는데 진짜 돼. 망겜.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똥겜. 아비지 게임. 크래쉬 게임. 하위모 강화해야 홀로그램... 아니 뭐세요. 홀로그램 강화해야 광기 넣어가지고 홀... 하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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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홀. 그냥... 그냥... 어이구야... 주판? 주판 볼수나 있나요? 주판 집으면 어차피 저것. 다시 시작해. 앙어도 붙어서 할만해. 다시 시작해. 벗。 버전. 어디가 있냐. 부대. 사나는 거야. 돼! 인스터드 준비했다. 쏘아. 여기요. 룩 꼬라지가. 다시 시작해봐. 이제 다시 시작이다 어떡하지? 전타 딜이 너무 약한데 아니 역시 딜이 오 각겜 다른 각겜 오 터보 어 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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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해 에너지 100% 델타 홀로그램에 왕기 넣을수도 있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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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야잇 미친 게임 2분의 1을 할수있어 2분의 1을 할수있어 오 2도 메타 근데 얘가 어떡함 드로 개망했는데 좋지 뭐 골에 보면 그만인데 응 니오가 살려줄거야 다위보석있네 망했다 홀하홀하홀하밖의 답이 없지 않나 노답판정 일단 일단 홀하해야될거같음 걷어내기? 5 30 긁어내기로 하위모버려 일단 일단 긁어내기로 하위모버리고 하위모 가져오고 폭포광기 근데 근데 방어도 유지 안되는데 결국 홀로그래미드 하위모든 다시 뽑아야되는데 하위모든 다시 아씨 아 영코가 너무 많네 영코가 너무 많아서 안되는데? 눈물이 주룩주룩 다위모 킬이 없네 하위모 할리없네 헬리 없냐? 헬리 없냐? 헬리니님 뭐 어떡하지? 젠장 무리검 캘리퍼스 모두들 아이 긁어내기 뽑아야 되는데 아 파지 뽑았어 얻어내기로 뽑으면 된다 아 실수했네 한장 더 뽑아야 되는데 아이 뭐 돼서 실력으로 뽑아 실력 없음 헉 실수햇 아니다 실수입니다 아 위모가 홀로그램 가져온다 이펙트에게 눈물샘이 있었다면 눈물을 흘렸을텐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긁어내기로 홀로그램 뽑은 다음에 전류타격 홀로그램으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버클럭으로 전류타격을 안 뽑은 다음에 다음번에 전류타격을 뽑아서 전류타격으로 마지막 타격을 날리면 내가 이긴다 확률을 거의 반이다 반 넘겠지 11장 중에 6장 뽑고 잉크병 보고 홀로그램 밍아 하위모 다 생각하면은 반보다 높을듯 허접색 내가 이겼다 심장 허접색 이리 바라봉 힘들게 이겼네 쓰레기 달팽이에서 한번 심장에서 한번 죽었다 이미 죽은 목숨 빰빠바밤 빰빰빰 SY119M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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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ulk